안녕하세요. 배영현TV의 배영현입니다. 오늘은 그 말버릇의 힘이라는 책인데요. 나이토 요시 히토지음 김윤경 옹김해서 이 책은 63가지 심리실험이 밝혀낸 말버릇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SNS에 매일 긍정적인 거를 올리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. 기분이 아무리 안 좋아도 긍정적으로 말하면 감정도 따라서 바뀐다고 합니다. 몸이 아플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회복된다고 하는데요. 나는 천재 바이올린 리스트라고 체면을 글면 훌륭한 연주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. 요거는 상황별로 옹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매일 긍정적인 일기를 쓰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하는데요. 어떤 일이든 잘 풀리는 세 가지 말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. 첫 번째가 가학의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고요. 두 번째는 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이고 세 번째는 낙관주의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. 첫 번째는 나란 사람은 좀 멋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두 번째는 이게 통제에 대한 강한 신념인데요.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. 내가 하면 더 잘 될 거야. 이런 식으로 말을 통제하면 믿음이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. 세 번째는 무조건 낙관주의인데요. 내 미래에는 불안 요소가 없다. 지금 이대로 밝은 인생만 펼쳐진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문구들을 한 열 번 이상씩 되뇌면 좋다고 하는데요. 난 참 대단해. 내 미래는 밝아.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. 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. 네.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늘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축복합니다. 축복합니다.